제왈리니 무신이면 부직히 가약해라 태거 무예하며 소거 무얼이면 기하이 행지 제리오암 태거는 위평지 임재지 거람 예는 원단 흰 모기니 파괴기 가우자람 소거는 위천거평거승거요 월은 원단상 곡구형이니 이카하자람 거무차이자 즉 불가이 행이니 이니 무신이면 역유시하람 이 말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봐야될 말씀이예요 공자 말씀에 이니 무신이면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의가 없으면 여기 신자는 진실한 신자로 해석해보자 진실성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실성이 없으면 그죠? 신빙성이 없으면 부직히 가약해라 그 가한 것을 모르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비유를 해보면 대거 지금 말하면 자동차에 수레바퀴가 없는 것과 같고 그죠? 또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비유예요 대거는 큰 수레인데 큰 수레에 이게 예라는게 바로 뭐냐면 큰 수레는 우마차예요 소각근련마차인데 이렇게 되어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레라 하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수레라 하면 옆에 차장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멍해를 띄워 놓잖아요 이게 멍해예요 이게 멍해 예라는게 이게 없이는 수레하고 소하고 따로 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큰 수레에 예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이 없다면 똑같은거예요 작은 수레는 말이 끓는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수레는 소가 끓는 우마차고 작은 수레는 말이 끓는거예요 말이 사람 타는 말도 있지만 작은 수레는 말한테 띄워졌어요 그런데 이걸 끌고 가려면 말하고 묶어줘야 할거예요 본래는 따로따로야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운행이 가능한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한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없으면 똑같아요 즉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이행지제약 끝에 있는 구절이 그렇잖아요 이 큰 수레에서 예가 없고 작은 수레에서 월이 없으면 지금 말하면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없고 자동차에서 엔진이 없으면 그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고 성실성이 없으면 신자를 그렇게 모시자구요 진실로 신자로 배석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 부실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으면 저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인의예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이게 사덕이지 그죠 그 중에서 오상이라고 하잖아요 인의예지신 이 가운데 바닥에 바탕에 있는 것이 신이거든요 중앙토와 같은 거고 누로황자와 같은 거고 위장과 같은 거라서 신이 없는 신빙성이 없는 이는 가짜인이고 그죠 신빙성이 없는 의는 가짜의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신이라는 토대의의 인의예지가 있듯 아니면 흙이라는 토대의의 수, 화, 목, 금이 있듯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대거라는 것은 평지 임재지 거예요 평지에서 짐을 싣는 수레야 예라는 것은 원단 흑무기니 원단이 원자가 멍의 원자예요 멍의 원 멍에를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멍의 끝에 있는 가로질듯 막대니까 이게 정말 이걸 뭐라고 하죠 멍의지 멍의 멍의지 멍의 멍의야 멍의님 박예기 가오자라 거기다가 이 액자가 멍의 액자인데 사실은 마차하고 소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오자니까 소를 거기다 멍의 를 씌우는 거에요 사실 소가 끓는 수레야 소거는 위 전거 전거는 이게 사냥 갈 때 쓰는 쓰레고 병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쓰레고 지금 말하면 찝차예요 승거도 이게 옛날에 몇승 몇승 했잖아요 승이니까 결국에는 전쟁터에 쓰는 그런 수레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거 전거 승거가 다닐 수 있게 도로 폭을 만들어서 싼게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꼭대기보면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거기로 옛날 수레가 다닐 수 있게끔 그 폭을 맞추는 거에요 그거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화인 거에요 도로 폭을 통일했다니까 굉장한 마인드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전세계 철로의 폭이 같잖아요 그거 만든건 굉장한거에요 월은 원단상 곡구형이 구부러진건데 아까 임지에서 끓는 것은 중국사람들은 아마 빤듯하게 해가지고 소를 맺다보고 작은 수레인 말한테 할거는 구부러진거니까 그렇게 했나봐요 거기서 말한테 멍해를 씌우는거에요 그러니 거 무차이자 수레에서 이 두가지가 없으면 소 따로 말 따로 소레 따로 니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불가의 행이니 갓 다닐 수가 없으니 인이 무신이면 역유시하라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실할 진실성이 없으면 이와 같다에요 그래서 여기에 옛날 번역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수레하고 소는 본래는 두 물건이야 맞지요 근데 이게 멍해를 씌워서 끌면 하나가 돼 그렇듯이 사람도 육신과 정신이 두개야 원래는 그게 묶어지는 것이 바로 진실성이라는거죠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bikin의 정신은 recognition 뭐 과연 부지런 크기 미술 미술 비즈음